넘길 월 겨울동 겨울을 넘긴다는 뜻의 월동 춥고 긴 겨울을 무사히 넘기기 위해 추수가 끝나고 찬바람이 불면 월동 준비에 분주해졌습니다. 전기장판 온풍기 핫팩 등 다양한 난방기구가 있는 요즘과 달리 전기도 없던 그 시절 혹독한 겨울을 무사히 보내기 위해 당시에는 겨울을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새 지프로 이영을 입고 뗄감과 온돌로 방을 따뜻하게 하는 일은 필수 조건이었는데요. 겨울 뗄감으로 쓸 나무는 가을부터 서둘러 준비해 햇볕에 말려두었고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로 손꼽히는 온돌은 취사와 난방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인 난방 방식이었습니다. 온돌의 방식을 살펴보면 아궁이에서 불을 떼면 열기가 분엄기를 통해 빠르게 들어온 후 운풍 패인 구둘개 자리에서 와류를 형성하고 고래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출구 쪽 고래개 자리에 다시 모아져 열기는 남고 연기만 나가게 되는데 구둘에 저장된 열기는 서서히 위쪽으로 퍼지면서 실내 공기를 고르게 덮여줍니다. 보통 인체가 가장 쾌적하게 받아들이는 온도는 평균 18도 온돌집은 적정 실내 온도를 꾸준히 유지해 방 안에 함께 둘러앉아 이듬해 농사를 준비했던 실내 활동에 적합했습니다. 전기도, 난방 시설도 없던 그 시절 온돌은 추위를 피하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겨울을 나는 우린의 모습 또한 참 많이 변했습니다. 온돌이 차지했던 자리에는 집집마다 오일러나 방한 용품이 한겨울의 온기를 채워주고 있죠. 그리고 겨울을 맞이하고 또 기다리는 의미도 사뭇 달라졌습니다. 과거의 겨울은 혹독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는 월동 준비를 반드시 해야 했고 그거는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현재의 겨울은 기술의 발달 이런 거로 먹거리도 풍족해졌고 또 다양한 옷감도 나오고 또 뗄 감이 아닌 다른 어떤 난방 시설의 발달로 겨울철을 따뜻하게 보낼 수가 있게 됐습니다. 아울러 또 겨울철에는 여러 가지 동계 스포츠라고 할 수 있는 놀이들 스케이트라든지 이런 스키라든지 이런 것이 활성화되는 과거에 볼 수 없었던 그런 레저로서의 어떤 겨울을 보내는 풍속이 지금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겨울철 체감온도 역시 큰 차이가 있는데요. 겨우 내내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었던 눈을 보는 날도 확연히 줄었고 처마 밑에 달려있던 팔뚝만한 고드림도 사라졌습니다. 실제 40년간 겨울철 기온 변화를 살펴보면 1980년 겨울의 평균 기온은 영하 2.5도였지만 2021년 평균 기온은 영상 0.3도로 크게 올랐습니다. 도착하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